오픈했어요. 진짜 손님 왔다. 오픈했어요. 리허설이구나. 오픈했어요. 인자 인자. 인자 인자. 하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 있어요? 주문할게요. 자리 좀 먼저 앉으면 안 될까요? 자리 좀 먼저 앉으면 안 될까요? 여기 앉을까요? 사장님이 누구세요? 나요. 사장님, 너는 누구세요? 자, 잠깐만. 커피, 음료수 시킬 때 무슨 음료수 먹을지 너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메리카노루. 오, 잘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음식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좋아요, 리허설 좋아요. 나왔습니다. 저 여기 소세지 안 시켰는데요? 네, 세트예요. 아, 세트예요? 소세지 너무 맛있어요. 오늘 손님이 보면 음식 다 팔릴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드셔보실래요? 아니, 손님 거를 네가 먹어. 저기요. 랜. 랜. 손님 물 먹으면 안 돼. 비같이 하죠, 비같이 하죠. 손님 물 먹으면 어떡해. 화이팅 하면 하자, 윌벤 이리 와. 자, 우리 오늘. 윌벤 키친 대박나자. 시작. 윌벤 키친 대박나자. 이제 오픈하자. 어머, 어머. 저렇게 신청을 받았구나, 미리. 와, 윌벤져스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했대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윌벤 오세요. 같이. 자, 윌벤 키친 드디어 영업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설레이겠다. 와. 여기 어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 다 같이 키운 느낌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을까? 와,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여기. 여기 오세요. 어디로 와요? 합전. 여기 자리 맞잖아.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요? 아, 여기 오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트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는 분인가? 안녕하세요. 야, 살뜰이 챙기는 거 봐. 진짜 다 컸네. 아유, 착해. 벤틀리 마음씨 너무 따서. 제가 지금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늘 메뉴 별 선택권 없어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디저트도 드립니다. 그때 커피나 주스 그때 선택하면 뭐 물 필요하거나 뭐 필요할 거 있으면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으니. 맞아요. 혼자 요리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뱄이 오늘 잘 도와줘야 돼요. 이야, 이거 세트 메뉴를 혼자 하려니. 저거 디저트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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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착한 거 봐. 아니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에 나가면 안 돼.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 챙겨드리고 싶어서. 할머니 다시 가져갈게요. 다시 가져가는 거야?